안녕하세요 스탠리 블랙앤데커 박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월드 테이블소 DW-7492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소비전력은 2000W이며 무브압 회전수는 4800RPM입니다 기존의 테이블소 DW-7492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우선 소비전력과 무브압 회전수가 상승하였고 제품의 무게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규격과 전원 스위치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절단 능력과 날의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원 스위치 부분인데요 왼쪽이 DW-745 제품의 스위치이고요 오른쪽은 DW-7492 제품 스위치 모습입니다 DW-745는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온오프 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DW-7492는 위쪽에 원터치 커버가 부착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커버를 눌러서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몸을 숙여서 전원 스위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위급 상황에서도 급하게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커버 위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버튼이 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판 크기는 가로 680mm, 세로 650mm인데요 DW-745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로는 110mm 정도 늘어났고 세로는 50mm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펜슬을 최대로 확장했을 때의 폭은 먼저 펜슬을 앞쪽에 설치하였을 경우 625mm이고요 뒤쪽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825mm입니다 그래서 DW-745 제품보다 최대 215mm 정도 폭이 더 길어졌습니다 최대 절단 능력은 날이 90도일 경우 약 77mm이고 베벨각 45도 세팅 시에는 약 55mm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높이는 330mm 정도입니다 그럼 부위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날 높이 조절 휠이고요 이 부분은 베벨각 조절 장치로서 필요한 각도로 세팅하시고 잠가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장 펜슬 조절 노브인데요 확장 펜슬은 앞쪽과 뒤쪽을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장착하였을 때에는 위쪽의 눈금을 보면 되고요 뒤쪽에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쪽 눈금을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부 먼지 배출구 그리고 이 부분은 하단 먼지 배출구입니다 먼지 배출구에는 집진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플레이트를 열어주셔야 하는데요 보이는 5개의 나사 중 가운데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돌려준 뒤 홈을 이용해서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날 제거를 위해 만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을 최대로 올려준 뒤 2개의 날 조립 렌치를 이용해서 날의 왼쪽을 D긋자 렌치로 고정시키고 날 오른쪽에 볼트에 육각 렌치를 끼워준 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을 제거한 뒤 새로운 톱날을 날 제거 방법의 역순으로 다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신 날 조립 렌치는 제품 측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사용 시에는 킥백 현상을 방지해주는 분할날을 장착해 주셔야 하는데요 분할날 체결을 위해서 날을 제일 높게 올려준 상태에서 베벨 각도를 45도로 최대한 눕혀줍니다 그리고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2개의 볼트를 풀어준 뒤 분할날을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육각 렌치는 전원 케이블 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블레이드 가드 체결 시에는 가드를 사선으로 기울인 뒤 홈에 넣어서 앞으로 밀어주고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가드가 들려져 있을 때에는 장착과 제거가 어렵습니다 가드를 제거할 때에는 나사를 조금 풀고 가드가 내려진 상태에서 뒤쪽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디월트 테이블소 DWE7492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디월트와 함께 항상 안전한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